네 오늘 12월 30일 금요일 아침엔 묵상,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지난 주일은 성찬절로 보냈는데 오늘 읽은 마가복음 16장 본문은 예수님의 빈무덤과 부활의 이야기로 2022년 마지막 아침엔 묵상을 마치게 됩니다. 와플 터치 131페이지에 적혀있는 남현용님의 글처럼 낯설면서도 신선한 것 같습니다. 연말에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오늘 16장의 마가복음에 종결을 놓고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어떤 학자들은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이 짧은 종결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9절부터 20절까지의 마가복음을 후대 사본을, 후기 사본을 더 추가해서 긴 종결 부분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또 제자들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위임하는 내용까지도 추가해서 보는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긴 종결 부분이 후대 삽입된 것이라고 하여도 다른 복음서에 의해 발췌되어지고 또 요약되어진 이 말씀이기 때문에 새로 지어진 말씀이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마음과 뜻을 다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집중하는 내용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 초입에 여성들이 나옵니다. 이 여성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에 나아가는데요.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붓기 위해 여인들이 무덤의 위치를 알고 나아갑니다. 이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어떻게 옮길지 걱정하며 가는데 이 열린 무덤을 발견하고 그 무덤에 들어가서 한 청년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이 저자 마가가 이 청년이 천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독자 입장에서 이 청년이 천사일 것이라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이 청년이 메시지가 이어지면서 여자들이 도망가고 두려워하면서 8절로 끝이 납니다. 이 빈 무덤은 곧 예수의 부활과 연관성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초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다른 해석이 나오지 않은 이유가 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 번 보았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빈 무덤을 발견한 결과이기도 했다고 해야 가장 설명이 되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현연이 단순히 유령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이 빈 무덤이 역사성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사실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등장한 막달라 마리아와 야구부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맨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해서 무덤을 찾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예수님을 매장하는 일이 단시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매장 관습에 따라 예수님의 시신에 대한 처리가 대충 치러진 이 장사 절차를 보충하고 또 애국하기 위해 무덤에 간 것이었습니다. 시신에 합당하게 돌보는 일이 고대말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시되었던 문화였고 또 아브라함의 시신의 기름과 향품을 돌보았던 것에 따라서 아마 신속하게 처리된 예수님의 이 장례를 보충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의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에 있었는지 또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앉히 되어 있는지 이 여자들이 이 여성들이 다 알았습니다. 무덤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었던 여자들의 이 유일한 관심은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의 여자들은요 무덤 입구를 막아둔 돌을 누가 굴려줄까 이것에 서로 걱정하였다고 쓰여 있습니다. 무덤 입구를 봉인하고 있는 이 사용된 돌은 외벽에 기대놓았기 때문에 마찰이 아주 심하고 두께는 각각 달랐지만 새 여인이 돌을 옆으로 굴릴만한 키와 힘을 갖고 있지 못할 만큼 돌이 무겁고 큰 돌이라는 것을 다른 번역소에서는 심이 컸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쉽게 움직일 수 없는 큰 돌이었다는 것 또 누군가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무덤은요 바위를 파서 가로 세로 1미터 정도 되는 크기로 고개를 숙이지 않고는 무덤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입구를 통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몸을 구부려 들어가야 했고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있는지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만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들이요 무덤에 들어갔을 때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는 우리는 청년이 천사임을 눈치채고 또 암시하게 됩니다. 여인들이 이 빈 무덤에서 놀랐을 뿐만 아니라 낯선 청년과 빈 무덤에 사라진 예수님의 시신에 대한 행방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6절부터 7절에서 드디어 빈 무덤의 이야기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 청년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드리면 그 청년이 말하였다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살의 예수님을 찾는 모양인데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가 그분의 시체를 두었던 자리이다. 너희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보다 먼저 갈리리로 가서 거기서 그들을 만나실 것이라고 알려주어라. 네 청년은 이 빈 무덤과 예수님의 부활을 연결해서 말했습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이 말은요. 원어로 그가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수동태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 말도요. 예수님이 더 이상 이 죽은 자들의 무덤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로 올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8절에 여자들이 놀라 떨면서 무덤에서 도망 나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초기 사본에 8절에서 종결을 합니다. 8절로 종결하는 것은요. 제자도에 대한 부분이나 부활현연을 강조하는 부분이나 여러 부분으로 이상하게 마가복음이 종결될 수 있기 때문에 9절과 20절을 후기 사본에 추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져서 마가복음을 더 긴 종결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말씀을 토대로 축약하고 또 편집하여서 요약해서 사용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겁에 질렸던 이 여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이 말씀이 전해지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전해지게 되고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지게 되고 이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먼저 가신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확증과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전파의 명령을 부각시키고 마가복음이 끝이 납니다. 이 마가복음 16장에서 우리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또 선포하고 자신의 사명을 다 기꺼이 해내기 위해 십자가로 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을 위임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 다음 날 안식 후 첫 날인 즉 요일로는 일요일에 모인 것은 그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그 날을 주일 또는 주의 날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주일이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게 되었던 것이 주일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사실은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일은 1년에 한 번 부활절만 돌아오는 행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욱이 기억할 것은 주의 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1년에 한 번이 아닌 매일 매일 매주 매주 필요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8절 여인들이 두려워 떨며 도망쳤지만 결국 제자들에게 빈 무덤에서 만난 청년의 천사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14절 제자들은요. 믿음이 없고 왕고함과 고집을 피운 자세로 대했습니다. 그 모습이 그 꼴이 참 어김없이 제 모습과 동일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비슷하지 않은가 싶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이 한 단어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죠. 신앙 그리고 생활 이 정도도 좀 괜찮습니다. 하지만요. 신앙 그러나 생활 이렇게 이질적이고 아주 반대적인 삶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이랬던 것입니다. 신앙과 다른 생활인 것이죠. 현재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조금 반성해야 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의 날을 기념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달 동안 마가복음을 쭉 보면서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의 순환, 고난의 과정, 또 그 끝에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현연은 우리에게 결코 쉽지 않을걸? 이란 말과 함께 근데 꼭 해야 할 일이 분명 있을걸? 이란 느낌표를 던져줍니다. 제가 진짜로 정말 좋은 사람이면 좋겠지만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잘 압니다. 그리 괜찮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욕심도 많고요. 소유욕도 강하고요. 화도 잘 내고 불의에 못 참고 할 말은 어떤 대상이든 누구든 해야 합니다. 또 고집도 센 편입니다. 제가 저의 약점과 단점을 잘 압니다. 그러나 진짜 제일 잘 아는 부분은 제가 여전히 진짜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처럼 저도 그 부활의 기쁨을 꿈꾸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혼자가 아닌 교회와 함께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단 한 번도 전달되지 않은 곳 그리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전해지지 않은 곳에 예수님을 모델링하도록 우리를 보내게 하십니다. 그 사명을 예수님의 제자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이름으로 하루를 살겠지만 또 다른 이름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20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합니다. 라는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실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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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